안녕하세요 강포도 입니다. 저희 포도원에 샤인 머스켓 입니다. 전장을 다 마쳤는데요. 보시면 두는 전장 했죠. 두는 전장 했고, 이런데는 아주 약하니까 그냥 한눈이나 살려오려고 한눈한 전장을 한거구요. 대부분이 다 두는 전장이죠. 두는 전장. 여기도 두는 전장. 지난해에 모두 따먹고, 이쪽은 이제 보세요. 여기 두는, 여기 두는. 여기 네눈 전장 하는거죠. 여기 둘, 여기도 둘, 여기도 둘. 어쨌든 나무 숱에 봐서 가지마다 간격이 한 뺨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눈 받는게 아니라 두 눈을 받으려고 지금 전장 한거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두 눈 받으려고 전장 했고, 여기도 두 눈 받으려고 전장 했고. 어쨌든 나무가 현재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제가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번 대볼까요? 손가락보다 얇죠. 제가 볼펜이 없어서, 아, 볼펜 있구나. 볼펜 한번 해볼까요? 볼펜에 비교해 보면 뭐 이런 정도죠. 볼펜에 비교해서, 이런 정도의 두는 전장 한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얇은데도 두는 났어요. 자, 여기도, 뭐 이 정도 두는. 어쨌든, 이렇게 좀 나무를, 수세가 너무, 너무 센 건 참 문제에요. 여러분들은 새끼손가락 정도의 가지가 되죠. 여기 보시면, 자, 이 정도.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두 눈 전장인데, 어쨌든, 너무 수세가 센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두 눈 전장 했다는 것은 뭐죠? 내가 두 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두 눈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두 눈을 전장 하면, 위의 순은 잘 크고, 밑의 순은 잘 안 커요. 성장이 같이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두 눈을만 같이 키워도, 수확이 W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의 순이 잘 크고, 밑의 순이 안 크면, 위의 순이 잘 큰다고 해서, 잘 크는 송이의 짐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큰 송이의 짐부터 떨어져서, 잘 크는 애 따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큰 애의 짐을 덜어야 잘 큰 애는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잘 큰 애의 짐부터 덜어서, 어? 너 잘 컸냐? 어깨 송이의 짐을 덜어버려요. 그러면, 잘 큰 애의 짐을 덜어준 거니까, 잘 큰 애는 더 잘 크고, 안 큰 애는 짐을 안 덜어줬으니까, 더 안 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키우려면, 일을 거꾸로 하지 말고, 잘 큰 애는 짐을 덜고도 잘 크고 있으니까, 안 큰 애의 짐을 덜어서, 잘 큰 애 따라하게 만들어줘야죠. 잘 크고 있는 애가 잘 자라도록 하면 안 되고, 안 큰 애의 짐을 덜어줘야, 잘 크고 있는 눈의 성장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반대로 지금까지 하신 겁니다. 두 눈만 키워도, 뭐 생각해보세요. 위에 잘 크는 가지에 눈이 두 송이 따면, 여기 안 크는 가지에 한 송이만 수확해도 50%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한번 나무 관리를 해 보시면, 관리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강포도 농법 가서 배우면, 어떻게 하면 두 눈을 잘 키우는지,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가, 지금까지 우리는 수세가 강해야 지벌인이 잘 먹는다고 하는데, 강하다는 기준이 뭐죠? 뭐가 강한 거예요? 자, 강해야 지벌인이 잘 먹는다. 그럼 강하다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런 기준을 세워서, 정확히 이게, 강한 건지 약한 건지,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동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샤인마스켓 전정 지금 하셔도 되니까, 한번 나무 생태 보시고, 전정도 마치시고, 내년에는 정말 멋진 수확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는 포도가 달려면요, 한 마디에 두 손 받으면 좋은 포도가 달려요.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